자유일은 운동합시다! 이 차례는 뭐야? 이 차례는 뭐야? 이 차례는 사야죠? 따라라라라라라라 자유일은 운동합시다! 빙글빙글 스타킹 상모돌리님! 몸에 균형감각을 기르면서 자연히 목운동과 어깨 위에서 집중하게 되면서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아주 핵기적인 게임이 되겠습니다! 따라라라라라라라 그럼 팀 주장 께서 자, 상모를 돌려야죠! 아약은 자기가 날라 자,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esté prejudice 비 눈물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온 몸에 긴장한 상담을 유지하게 되면서 어깨 근육을 쓰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되죠. 어깨 근육을 쓰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되죠. 자 최병철을 몰았어요. 충분하지? 화장솔에서 하루 일은 운동합시다. 이 사람 뭐야. relance 아 이번께 이름하여 울끈물 끈 아령스테이크를 먹어라. 자 이번. 어깨에 잔 근육들을 키워줬다면 이번에는 확실하게 깡패 깡패 나쁜 깡패 아닌 어깨 깡패로 만들어주는 게임입니다. 어깨 깡패 꼭 먹고 알먹고 돌안치고 가재잡기 원플러스원의 게임이 되겠습니다. 이 차만 잘한다. 감사합니다. 엉덩이에 엉덩이에 어떻게 들어 이거 어떻게 들어. 이걸 어떻게 들었어. 그럼 2분은 바꿀께요. 자 2분은 바꿀께요. 1분 10번 3, 2, 1 4, 2, 3 5, 2, 1 5, 1 6, 2, 1 6, 2, 1 6, 2, 1 블록버스터급 비눈물경기장과 의상! 바로 특수 제작합니다. 3, 2, 3, 1 4등까지 점수를 차등 배점하는데요. 1등은 100점 2등은 50점, 3등은 30점, 그리고 4등은 점수가 없어요. 오늘 경기의 승부를 지배하는 결정적인 라운드가 될 테니 열심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4등과 4등이 마카마카. 자, 이만기 선수는 그대로 퇴장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. 3등이 걸려있는 마지막 라운드, 마지막 레이스! 소개합니다! 지금 땡겨땡겨, 인간 무폭기! 사람 오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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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바! 쭉 길어지고, 그렇죠. 머리를 당기면 목이 쭉쭉 길어져서 황금비율에 좀 더 가까운 몸매로 변하게 되겠습니다. 제한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물을 뽑느냐의 관건이 되겠습니다. 총승자, 청팀! 두 번째 경기, 청팀에서 공격을 하실 공격자는 바로 특별 선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. 100팀! 자, 이번 게임은요, 남자분들의 황금비율 몸매를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바로 어깨 넓이! 뭐라고, 뭐라고 준비하시고 어깨, 어깨, 어깨!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아! 100팀, 100팀! 아, 누나에게 바로 말을 넣는 박명연아! 지금 시간도 엇비슷해요! 이 두 분의 시간 차이는 단 8초 차이입니다. 2분, 27초, 100팀 승리! 아, Cynthia, 그쵸! 사유 일요일 당면Door! 드디어 하는 몸에 균형 감각을 기르면서 자연히 목운동과 어깨 위에서 집중하게 되면서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아주 배기적인 게임이 되겠습니다. 따라라라라라라라라 그러면 팀 주장께서 자 상모를 돌려야죠.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 많이 들었다 이게 그렇습니다 하유청백전이 비눗물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온몸의 긴장감을 유지하게 되면서 균형을 유지하게 됩니다. 어깨 근육을 쓰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되죠. 어깨 근육을 쓰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되죠. 안 돼요. 자 최병철을 몰았어요. 충분하지? 조용히 해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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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게임에 이름하여 울꾼불꾼 아령 세이크를 먹어라. 아이씨. 어깨에 잔근육들을 키워줬다면 이번에는 확실하게 깡패깡패 나쁜깡패 아닌 어깨깡패로 만들어주는 게임입니다. 아이씨. 아이씨. 꽁먹고 알먹고 돌안치고 가재랍기 원플러스원의 게임이 되겠습니다. 이 차감 잘한다. 아이씨. 감사합니다. 아이씨. 아이씨. 엉덩이. 엉덩이 어떻게 들어오어. 엉덩이 어떻게 뺏어? 엉덩이 뺏어? 이거 어떻게 들었어. 알아요. 자 그러면 두 분은 바꿀게요. 자 두 분은 바꿀게요. 아이씨. 거기로 다가와. 하하하하하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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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록버스터급 비눗물 경기장과 의상 바로 특수 제작한 3등부터 4등까지 점수를 차등 배점하는데요 1등은 100점, 2등은 50점, 3등은 30점 그리고 4등은 점수가 없어요 따라라라라라라라 오늘 경기의 승부를 지배하는 결정적인 라운드가 될 테니 열심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등과 4등이 마카마카 자, 이만기 선수는 그대로 퇴장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라라라라라라라 미스터리 걸려있는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레이스 소개합니다 땡겨 땡겨 인간 무뽑기 사랑 오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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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바 졸, 읁 기기에 쭉 길어지고 그렇죠 머리를 당기면 목이 쭉쭉 길어져서 4등, 4등, 5등, 5등 황금비율에 좀 더 가까운 몸매로 변하게 되겠습니다 미스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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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두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첫 번째 경기 청팀에서 공격을 하실 공격자는 바로 특별 선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백틱 자 이번 게임은요 남자분들의 황금비율 몸매를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바로 어깨 넓이 여러분 아 고라고 어 준비하시고 따라다라라라라라라 백킴 아 아 누나에게 바로 말을 넣는 박명 연아 아 지금 시각 뭐 비슷해요 이 두 분의 시간 차이는 단 8초 차입니다 1분 27초 백틱 승리 자요일은 운동합시다 아 아 아 아